형식 형식도 자기의 애모가 선영의 마음을 끌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약혼한 뒤로부터 형식은 혼자 거울을 대하여 제 얼굴을 검사하여 보고 여기는 선영이가 좋아하려니 여기는 싫어하렸다 하여 보며 선영이가 하던 모양으로 자기의 얼굴을 교정하여 본다. 그러나 그 얼굴이 선영이가 발로 비비던 얼굴인 줄은 모른다. 그러나 형식은 자기의 인격을 믿고 지식을 믿는다. 자기의 인격의 힘이 좋기 선영의 마음을 후리리라 한다. 선영은 아직 어린애다. 자기의 말동무가 되지 못한다. 선영은 아직 자기의 인격을 알아줄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왜 내게는 여자가 취할 만한 용모와 풍매가 없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없는고 하여 본다. 평생에는 우습게 말도 하고 조롱도 하던 용모, 재산, 지위도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몹시 부러워진다. 그래서 자기를 부귀한 집 도련님을 만들어보고 호화로운 미소년을 만들어보고 그러한 뒤에 선영을 자기의 앞에 놓아본다. 그렇게 하여 보고 나면 현재의 자기의 처지가 퍽 보잘것없게 초라해 보여서 혼자 등골에서 땀이 흐른다. 선영이가 자기를 사랑할까 도리어 밉게 여기든가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선영을 대하기가 싫다. 내가 선영과 혼이 난 것이 앙혼이 아닐까 그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용모가 있는데 나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게다가 처갓집 돈으로 미국 유학을 하여 하면 더 부끄러운 생각이 나고 세상이 다 자기의 못생긴 것을 비웃는 것 같다. 조선에 나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 없고 인격과 학식과 제주도 나만한 사람이 없다. 조선 문명의 주춧돌은 내 손으로 놓는다 하던 형식의 자부심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형식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선영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형식의 유일한 목적이라. 선영의 사랑을 못 얻을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형식의 유일한 슬픔이라. 미국 유학을 하는 것도 조선의 문명을 위한다는 것보다 선영 한 사람의 사랑을 위한다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다. 사랑의 앞에서는 모든 교만과 자부심이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형식은 선영이 없이는 못 산다. 만일 선영이가 자기를 떼어버린다 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만일 선영이가 자기를 버린다 하면 자기는 칼로 선영과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한다. 다행히 선영은 부친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아니오 또 사랑이 없다고 자기를 버릴 자가 아니다. 그러나 도덕의 힘을 빌려 법률의 힘을 빌려서야 겨우 선영을 자기의 사랑에 복종케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아니, 선영은 나를 사랑한다 하고 억지로 확신하여 본다. 형식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아니하여 선영의 사랑을 시험하여 보리라 하는 생각이 난다. 우선 악수를 청하여 보고 다음에 키스를 청하여 보리라. 그래서 저 편이 응하면 사랑 있는 표여 응치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표로 알리라 한다. 우선이가 일찍 사내답게 기운 있게 하던 말을 생각하여 오늘은 기어이 실행하여 보리라 하면서도 이내 실행치 못하였다. 그늘에 장로 부처의 태도가 얼만큼 변하여진 듯하다. 선영의 태도는 여전하지만은 그 눈에는 무슨 근심이 있는 듯하다. 형식도 대개 그 눈치를 짐작하였으나 자기가 먼저 말을 내기도 어려워서 혼자 걱정만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언제나 여러 사람의 오해가 풀릴 날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일간에는 영어만 가르치고는 곧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았다. 하루는 형식에게 편지 한 장이 왔다. 황주 김병국의 편지다. 그 편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내가 내 간에 애정이 없는 것도 형도 아는 일이 어니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게 되었다. 내 아내에게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여 내 마음이 방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나는 근래에 극렬한 적막의 비해를 느끼게 되었고 그 비해는 결코 내 아내의 능이 위로하여 줄 바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구한다. 무엇을 구한다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구한다. 그러고 그 사람은 이성인 것 같다. 나는 그 사람을 못 구하면 죽을 것 같이 적막하다. 그래서 억지로 내 아내를 사랑하려 한다. 그러나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 멀어져 간다. 내 누이가 돌아왔다. 누이를 대하면 매우 유쾌하다. 또 누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하여 준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못 얻는 정신적 위로를 누이에게서 얻으려 하였다. 그래서 과연 얻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누이의 사랑에는 한정이 있다 합니다. 나는 이제는 누이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구하던 것은 오직 정신적 의안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비로소 그렇지 아니한 줄을 깨달았다. 즉 나의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이라든가 육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요 영육을 합한 전인격의 사랑인 줄을 깨달았다. 그런데 한 이성이 내 앞에 나섰다. 나는 견딜 수 없이 그에게 끌려진다. 나는 지금 의리와 사랑의 두 사이에 끼어서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긴 편지였다. 형식은 병국의 편지를 보고 놀랐다. 병국은 유학생 중에도 극히 도덕적 인물이었다. 술도 아니 먹고 계집은 물론 곁에도 가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도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극히 굳건한 사상을 가졌었다. 누가 아내에게 애정이 없다든지 이혼 문제를 말하면 병국은 극렬하여 반대하였다. 한 번 부부가 된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 하여 예수교적 혼인관을 가졌었다. 당시 유학생에게 연애론과 이혼론이 성하였을 때 병국은 유력한 부부 신성론자였다. 그러하던 병국이가 이제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건만은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멀어가오 하는 병국의 편지 구절을 형식은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러고 나는 무엇을 구하오? 그것은 이성인가 보오? 이것을 못 얻으면 죽을 것 같소 하는 구절과 내가 구하는 것은 정신적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오 영육을 합한 전인격적 사랑이에다 한 구절을 생각하며 병국의 기로하는 모양이 영역히 눈에 보이는 듯하여 무한히 동정해 갔다. 그러나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오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에 선영은 네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네 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라.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하비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오.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미 인도의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순회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아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불킨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자못 울렁울렁 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도 간단히 네 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네와 다름이 없는 네 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동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안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청천병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영은 잠자코 안 잤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오냐라든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려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바쁘게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예?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선영은 더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닥 모른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네, 그 말씀이아요. 왜요? 만일 선영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제야 선영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하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 안에 아니십니까? 그렇지만은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하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의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질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이런 입폐지 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는 얼만큼 애원하는 듯하다.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장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는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참한 얼굴을 보며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다만 네 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네 가 변하여 아니요가 될 것 같이 무서워서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 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줘서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러하고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랐으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의 나가는 양을 보았다. 선영은 책상에 기대어서 눈을 감고 혼자 생각하였다. 형식이가 하던 말이 분명하게 생각이 난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이러한 말을 부끄럼 없이 하는 형식은 암만 해도 단정한 남자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이 기생집에 가서 기생과 하던 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형식에게 욕을 당한 것 같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든지 동포를 사랑한다든지 부부는 서로 사랑할 것이라든지 하면 그 사랑이란 말이 극히 신성하게 들리되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대하여 사랑해 주시오 한다든지 나는 사랑하오 한다든지 하면 어찌해 취해 보이고 점잖지 아니해 보인다. 선영이가 지금껏 가정과 교회에서 든 바로 보고인데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되 청년 남녀의 사랑만은 아주 불결하고 제약같이 보인다. 선영은 사랑이란 생각과 말이 원래 남녀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른다. 이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관한 말은 적지 않게 선영을 불쾌하게 하였다. 선영의 생각에 자기의 지하비는 극히 깨끗하고 점잖은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소리를 염치없이 하는 형식은 죄인인 듯하다. 더러운 기생에게 하던 버릇을 내게다가 했구나 하고 선영은 한 번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고 형식이가 잡았던 손을 보았다. 그 큰 손 속에 자기의 손이 푹 파묻혔던 것과 자기의 손을 아프도록 힘껏 쥐어주던 것을 생각하고 선영은 무엇이 묻은 것을 떨어버리는 듯이 손을 서너 번 내어두르고 치마로 문대었다.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본 즉 사랑하여 준다는 말과 손을 잡아주던 맛이 아주 싫지도 아니하였다. 그뿐더러 형식이가 힘껏 손을 꼭 쥐을 때에는 전신이 찌르르 떨리는 듯이 기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 손을 내어들고 보다가 빙글에 웃으며 가만히 입에 대어 보았다. 또 선영은 생각하였다. 자기는 과연 형식을 사랑하는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 그 지아비의 아내가 되었느냐? 하던 말과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하던 형식의 말을 생각하였다. 만일 그렇다 하면 부모의 명령은 어찌하는가? 내가 형식에게 사랑이 없다 하면 나는 형식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께서 정해주신 이 혼인은 거절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주장하신 신성한 것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의 말은 잘못이다. 형식의 말은 깨끗하지 못한 말이다. 그러나 자기는 형식의 아내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식의 아내다. 선영은 일어나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앞만 해도 마음이 정치 못하여 다시 책상에 기대어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이시여 제 많은 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제 지하비를 정성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는 병욱이가 혼자 앉아서 한 손으로 곁에 누워놓은 바이올린을 대는 대로 울리며 영체에게 배운 고문 진보를 읽을 적에 어디 갔다 오는 병욱은 한 손에 파나마를 들고 부채를 붙이며 들어와서 병욱의 방 문지방에 걸어 앉으며 요새에는 또 한시에 미쳤구나 이제는 음악은 내버리고 한시 공부나 하지 하며 웃는다 왜요? 이렇게 손으로는 음악하고 눈으로는 시를 읽지요 하고 자주 바이올린 줄을 울리며 아이들 모양으로 몸을 흔들고 소리를 내어서 시를 읽는다 병욱은 병욱의 몸 흔드는 양을 보고 웃고 앉았더니 손님은 어디 가셨니? 한다 병욱은 영체를 손님이라고 부른다 병욱은 고개를 번쩍 들고 웃으면서 손님 어디 오셨어요? 어디서 왔나요? 병욱은 누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줄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아 그이 말이다 아 그이가 누구 말이에요? 병욱은 병욱이가 영체를 위하여 괴로워하는 줄을 알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병욱은 그만두어라 하고 휙 돌아앉는다 병욱은 견디지 못하여 일어서서 나가는데 병욱은 뛰어와 병욱의 소매를 당기며 오빠 들어오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싫다 어디 가야겠다 하고 팔을 잡아챈다 병욱은 깔깔 웃으며 글쎄 열 줄 말씀이 있으니 여기 좀 앉으세요 하는 말에 병욱은 또 앉았다 병욱은 손으로 병욱의 등에 붙은 파리를 잡으며 오빠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고 웃기를 그치고 병욱의 얼굴을 물어본다 병욱은 놀라는 듯이 고개를 돌려 병욱을 보며 아니 왜? 무슨 근심빛이 보이니? 네 어째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나는 그 근심을 알지 하는 듯이 쌩긋 웃는다 병욱은 머리를 벅벅 긁더니 웃으면서 양잠 회사를 꼭 세워야 하겠는데 아버지께서 허락을 안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일로 갔다 오는 길이다 너는 바이올린이나 뽕뽕 울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지 병욱은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데를 보며 비웃는 듯이 흠 그것이 근심입니다 그려? 내가 돈을 너무 써서? 그렇거든 그만둡시오 나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지요 여자는 저 먹을 것도 못 본답니까? 병욱은 깔깔 웃으며 잘못했어 누님 그렇게 성내실 게 있소 제가 남을 조롱하니까 나도 당신을 조롱하지요 병욱은 다시 병욱의 곁에 와 서며 그것은 농담이고요 하고 앉아서 몸을 우물쭈물하며 소리를 낮춰 오빠 나 영체 데리고 동경가요 좋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고 극히 냉정한 제 하나 벌써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니? 일간 가게 해주셔요 집에 있기도 싫고 또 영체를 데리고 가면 입학 준비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곧 떠나게 해주셔요 하고 유심하게 병욱을 본다 병욱은 누이의 뜻을 대강 짐작하였다 그러고 누이의 정을 더욱 고맙게 여겼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만으로 확실치 못하므로 글쎄 계약이 아직도 한 달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느냐 병욱은 오라비의 눈을 이윽히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어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에 병욱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그렇다 영체가 오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는 괴로울 것이요 또 미상불 위험도 없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도 그러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다 자기가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영체를 어디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좋을 줄을 알기는 알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끄는 힘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였다 병욱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옳다 내 말이 옳다 어서 가야 한다 하고는 휘이 한숨을 쉰다 병욱은 병욱의 어깨를 만지어 영체도 오빠를 사랑하니 동생으로 알고 늘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제 동생으로 알고 늘 같이 지나겠습니다 동경 가면 둘이 한 집에 있어서 밥 지어먹고 공부하지요 불쌍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또 영체 씨는 좀 더 공부를 하면 훌륭한 일꾼이 되겠는데요 병욱은 고개를 숙인 대로 누이의 말을 듣더니 손으로 무릎을 치고 몸을 쭉 펴면서 잘 생각하였다 내게야 무엇을 숨기겠니 실로 그동안 퍽 괴로웠다 하고 또 잠깐 생각하더니 한 번 더 결심한 듯이 그러면 언제 떠나겠니 글쎄요 옷 밖에서 갈아 신은 날 가지요 그러면 모레 나차에 가거라 내일 노자를 얻어줄 것이니 이때 영체가 대문 밖으로 뛰어들어오다가 병욱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병욱도 얼른 일어나서 답례한다 영체는 뒷산에서 뜯어온 붓꽃 한 줌을 병욱에게 준다 병욱은 그 꽃을 받아들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더니 절반을 갈라들며 이것은 오빠 책상 위에 꽂아 드려요 이것은 우리 둘이 가지고 모레에 떠난다고 하였으나 병욱의 자친의 말대로 일주일 후에 떠나게 되었다 만류하는 그 자친의 말은 이러하였다 1년 동안이나 그립게 지내다가 만났는데 한 달이 못 돼서 간다고 그러느냐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아니한 게로구나 저 무명밭에 너 줄 양으로 심은 참외와 수박 다 따먹고 가거라 이 말에는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은 병욱이가 영체더러 어떠니? 어머님의 정의? 하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체도 부친의 생각이 나서 소매로 눈을 씻었다 날마다 낮밤때가 지나면 병욱과 영체는 집에서 한 산마장 되는 양지편 무명밭에 가서 참외와 수박을 따가지고 반 모퉁이에 가지런히 앉아서 여러가지로 꿈같은 장례를 말하면서 만나게 먹었다 어떤 때에는 병국의 부인도 같이 나와서 사민이 정자하여 해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었다 마침 그 무명밭이 길체에 있어므로 그 곁으로 다니는 사람도 없이 아주 고요하다 하루는 병국의 부인이 아버님께서는 목화에 해롭다고 참외나 수박은 일절 넣지 말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기어이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나와 둘이서 이 참외와 수박을 심었지요 하였다 병욱은 박고랑으로 거닐면서 아름답게 메어 달린 참외와 수박을 한바탕 시찰하더니 얼룩얼룩한 참외를 하나 따가지고 나오면서 이놈은 어째서 이렇게 얼룩얼룩해요 어째서 어떤 놈은 까맣고 어떤 놈은 희고 어떤 놈은 이렇게 얼룩얼룩할까 앞만 다니면서 보아도 꽃같은 놈은 하나도 없으니 다 같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지 하고 영체가 웃는다 아무려나 자연이란 참 재미있어요 같은 흙 속에서 별의별 형형색색의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하고 지금 따온 참외를 코에 대고 킁킁 맡아보며 이것도 흙이 변해서 이렇게 되었지 사람도 처음에는 흙으로 빚었다고 하지 아니해요? 하고 병국의 부인이 참 그 말이 옳아 만물이 다 흙에서 나왔으니까 과연 땅이 만물의 어머니여 만물을 낳아주고 안아주고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것은 말하면 젖이지 어머니의 젖이지 하고 사랑스러운 듯이 그 참외를 어루만지다가 사방을 휘이 돌아보며 어때요? 즐겁지 않아요? 하늘은 맑았지 햇빛은 따뜻하지 산은 파랗지 저렇게 신의 물은 흐르지 그리고 저 풀들은 아주 기운 있게 자라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속에 앉아꾸려 에구 좋아 하고 춤을 추면서 웃는다 영체가 동그란 돌을 들어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시골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암만 해도 이렇게 풀 있고 나무 있는 시골이 좋아요 서울이나 평양 같은 도예에 있으려면 어째 옥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넓은 자연 속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온통 자유롭고 한가하고 하지만은 도예에 있으면 에구 그 먼지 그 구린내 나는 공기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구린내가 나게 되지 하고 방금 구린내가 나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넓고 깨끗하지 않아요 하고 후 깊이 숨을 들이신다 풀의 향기가 사람을 취하게 할 듯이 이따금 흐끈흐끈 돌아온다 이렇게 즐겁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수박을 하나씩 따들고 돌아온다 그것은 집에 있는 부모와 다른 가족에 드리기 위함이라 병욱은 수박의 두께를 떼고 거기다가 꿀을 넣었다가 아랫목에 누운 조모께 드린다 조모는 어린애 모양으로 쪼그라진 볼에 웃음을 띄며 만나는 듯이 그것을 먹는다 병욱은 기쁘게 보고 앉았다가 이따금 숟가락으로 수박 속을 파들인다 거의 다 먹고 나서는 의뢰 병욱을 보고 웃으며 에그 잘하기도 잘했다 저렇게 큰 것이 왜 시집가기를 싫어하는고 하고는 앉은 대로 몸을 한걸음 끌어다가 병욱의 등을 두드리고 이제 내가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까 보다 하고 한숨을 쉰다 그때마다 병욱은 왜 그래요 할머니께서는 아흔까지는 걱정 없어요 하고 크게 소리를 치면 겨우 들리는 듯이 흥흥하며 아흔까지 하고 만다 지금 73시니까 아흔까지면 아직도 17년이 있다 내가 그렇게 살까 하는 듯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듯도 하다 이따금 손녀더러 바이올린을 해보라고 한다 병욱은 시키는 대로 바이올린을 타면서 겨체에 앉은 영체더러 듣기는 내가 해라 할머니는 눈으로 들으시니까 하고 둘이서 웃으면 조모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면서도 자기도 웃는다 그러고는 병욱이가 고개를 기울이고 활을 당기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앉았다가는 5분이 못 타여서 대개는 깜빡깜빡 존다 그러면 젊은 두 처녀는 마주보고 웃으며 자기네끼리만 즐거워한다 모친은 멀리로 가려는 딸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만나는 것을 시킨다 손수 쌀을 담가서 떡도 만들고 닭도 잡아주고 그러고는 딸들이 만나게 먹는 것을 우두커니 보고 앉았다 부친도 딸을 위해서 새갈비 한 짝을 사오고 병욱은 성내에 들어가서 과자와 귤과 사이다 같은 것을 사온다 그러고 병욱과 영체는 무명같에 가서 참외와 수박을 따다가 혹은 꿀을 두고 혹은 사탕을 두어서 혹은 하룻밤을 재우기도 하고 혹은 우물에 넣어 식히기도 하여 내어놓는다 한 번은 영체가 홀로 꿀 버무린 수박을 부친께 드렸다 부친은 좀 의애인 듯이 그것을 받아서 숟가락으로 만나게 떠넣으며 응 고맙다 하였다 영체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한 번은 병욱이가 병욱에게 수박을 주며 농담같이 이것은 영체가 오빠 드린다고 특별히 만든 것이야 하였다 곁에 섰던 영체는 얼굴을 불켰다 병욱의 부인은 두 누이가 떠나는 것을 진정으로 섭섭하여 한다 또 새로 정들인 영체를 한 달이 못하여서 작별하게 되는 것도 슬펐다 자기도 누이들과 함께 헐헐 서울이나 동경으로 가보고도 싶었으나 불가능한 줄을 안다 그래서 미상불 부러운 생각도 있지만은 또 그는 자기의 분정에 만족할 줄 아는 수향이 있으므로 누이들은 저러할 사람이요 나는 이러할 사람이라고 곧 단념을 함으로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매우 분주한 연락 속에 긴 듯하던 일주일도 꿈같이 지나고 말았다 오늘은 떠난다 하여 짐을 묶으며 옷을 갈아입으며 할 때에는 보내는 사람은 보내기가 싫고 가는 사람은 가기가 싫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조모라든지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담배만 피우는 부친이라든지 고추장이며 암치같은 반찬을 싸주는 모친이라든지 시어머리를 도우며 말없이 있는 형수라든지 두루마기를 입고 파나마를 갖춰 쓴대로 대소 짐을 묶고 분주하는 병국이라든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활발하게 웃고 다니는 병국이라든지 또 이 모든 것을 구경하는 듯이 우뚝헌이 섰는 영체라든지 누구 누구를 물러나고 가슴 저 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적막과 슬픔이 있다 병욱과 영체는 조모 부친 모친의 순서로 하직하는 절을 하였다 조모는 또 한 번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다 하고 희미한 눈에 눈물이 고이며 병국에게 붙들려 대문까지 나왔다 부친은 절을 받고 응 할 뿐이요 다른 말이 없고 모친은 가서 공부들 잘해 가지고 오너라 겨울방학에도 오려무나 영체도 내년에 오너라 하고 영체의 적삼 등을 펴주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잘 가거라 잘 있소 하는 인사를 피라고 일행이 동굴을 나설 때 정의 오후 일시경 내리째는 8월 몇이 모닥불을 퍼붓는 듯하다 일행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미진한 정담을 말하면서 간다 혹 한대에 모여서기도 하고 혹 두 사람씩 한때가 되어 십여보를 떨어지기도 하고 혹 한 사람이 앞서 가다가 길가에 풀립을 뜯으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흔히 모친과 병욱이가 한때가 되고 병국의 부인과 영체가 한때가 되고 부친과 병국은 대개 말없이 따로 떨어져서 간다 짐진 총각은 이따금 작심대로 지게를 버티고 서서 뒤에 오는 일행을 기다리더니 얼른 정거장에 가서 지게를 벗어놓고 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먼저 달아난다 사람 아니 탄 마차와 인력거가 떨거덕떨거덕 소리를 내며 마주 오기도 하고 앞서 지나가기도 한다 일행의 얼굴을 더위로 뻘겋게 데이고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떨어진다 남자들은 부채를 붙이고 여자들은 수건으로 땀을 씻는다 언제까지 가도 끝이 없을 듯하던 이야기도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말없이 탄탄한 신장로로 태양을 마주보며 걸어나간다 길가 원두막에서 수심과 난봉가가 졸린듯이 울려 나오더니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요하게 되며 원두막 문으로 중대가리며 감투 쓴 대가리, 수건 쓴 대가리, 커다란 총각의 대가리가 쑥쑥 나오며 무얼하고 쑥쑥하다가 일행이 수십 볼을 지나가자 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 일행은 그저 말없이 정거장을 향하여 간다 영체는 좌우의 새로 이상나온 조밭을 보며 지나간 일, 사건의 일을 생각한다 몸은 비록 가만히 있었으나 정신상으로는 실로 큰 변동이 있었다 전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리만큼 큰 변동이 있었다 죽으러 가노라고 가던 길에 우연히 병욱을 만난 일과 병욱의 집에서 7, 8년 만에 비로소 가정의 즐거움을 다시 본 것과 자기가 지금껏 괴로워하던 옷 같은 세상 밖에도 넓고 자유롭고 즐거운 세상이 있음을 깨달은 것과 또 병국에게 대하여 불타는 듯하는 사랑을 느낀 것을 두루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이제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러 감을 생각하며 일신의 운명의 뜻밖의 변하여 가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혼자 빙글에 웃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일행은 정거장에 다다라 대합실에 걸상 하나를 점령하고 남은 시간 20분에 다하지 못한 말을 한다 병욱과 영채는 차에 올라서서 차창으로 전송하는 일행을 내다본다 병국도 사리원까지 갈 일이 있다 하여 같이 올랐으나 자기는 오늘 저녁에 돌아갈 길인고 걸상에 앉은 대로 바깥을 내다보지도 아니한다 모친은 차창에 붙어서 예 조심해 가거라 를 두 번이나 하고 예 한 달에 두 번씩은 꼭꼭 편지를 해라 를 서너 번이나 하였다 병국의 부인은 바로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병욱과 영채를 번갈아 본다 더위에 붉게 된 그 조그마하고 말끔한 얼굴이 아름답게 보인다 떨렁 떨렁 하는 종소리가 나고 차창에 호각 소리가 날 적에 병국의 부인은 차창을 짚은 영채의 손을 꼭 누르며 가거든 편지 주셔요 한다 그 눈에는 눈물이 있다 그것을 마주보는 영채의 눈에도 눈물이 있다 헌병들이 흘끗흘끗 이 광경을 보고 벤또 파는 아이의 애치는 소리가 없어지자 고동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모친은 또 한 번 부디 조심해 가거라 를 부르며 눈을 한 번 꿈뻑 한다 병욱과 영채는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손수건을 두른다 모친도 수건을 두르건만은 병국의 부인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한다 모친도 한 번 팔을 들어 두르더니 돌아서 나간다 덜컥 소리가 나고 차가 휘둘더니 정거장에 선 사람 그림자가 아주 안이 보이게 된다 두 사람은 그래도 두어 번 더 수건을 내어 두르고는 도로 제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한참은 멍멍하니 피차에 말이 없다 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병국은 맞은편 줄 걸상에 모로 앉아서 두 사람을 건너다 보며 부채질을 한다 차 속에는 선교사인 듯한 늙은 서양 사람 하나와 금줄 두 줄들은 뚱뚱한 관리 하나와 그 밖에 일복 입은 사람 이삼인 뿐이다 그네들은 모두 다 흰옷 입은 이등객을 이상히 여기는 듯 시선을 이리로 돌린다 병국은 건너편에 앉은 누이에게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나는 내 덕분에 이등을 처음 탄다 하고 웃는다 그렇게 이등이 부러우시거든 더러 타십시오 하고 병국도 웃는다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3등도 아까운데 이등을 어떻게 타나 죄송스러워서 그러면 왜 이등표를 사주셨어요? 저 짐차에나 처 실어주시지 하고 병국은 썽을 내는 듯이 시침이 뗀다 영채는 우스워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남매 간의 어린애 싸움같이 농담을 하다가 병국이가 영채씨도 명년에 기국하시겠소? 네, 쟤야 알겠습니까? 왜 나와 같이 오지? 그럼 나 혼자 올까? 형제가 같이 다녀야지 하고 병국이가 영채를 보다가 병국을 본다 영채는 그럼 언니께서 데려다 주신다면 오지요? 하고 웃는다 병국은 어리광하는 듯이 병국을 보고 몸을 흔들며 오빠, 명년에 우리 둘이 같이 와요 하고 묻는 말인지 대답하는 말인지 분명치 아니한 말을 한다 병국은 그러면 얘하고 같이 오시지요 댁이 없으시다니 내 집을 집으로 앓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영채가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에 차가 벌써 걸음을 멈추며 사림, 사림 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린다 병국은 모자를 벗고 그러면 잘들 가거라 하고 뛰어서 차를 내린다 내려서 두 사람이 앉은 창 밑에 와서 선다 두 사람도 내다본다 몇 사람이 뛰어내리고 뛰어오르기가 바쁘게 또 차창에 호각 소리가 난다 차가 움직인다 병국은 모자를 높이 든다 두 사람도 손을 내어두르며 고개를 숙인다 병국은 차차 작아가는 두 팔과 머리를 보고 두 사람은 차차 작아가는 모자를 두르는 병국을 보았다 영채는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여진다 그래서 정신이 황홀하여 지는 듯도 하였다 병국은 슬쩍슬쩍 영채의 낯빛을 살피더니 영채를 웃기려고 얘, 너 그때의 눈에 석탄재가 들어와서 울던 생각나니?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채도 웃는다 병국은 석탄가로 들어간 것이 그렇게 아프더냐? 누가 그것이 아파서 울었나? 자연히 화가 나서 울었지 하고 그때 생각을 하여 눈을 한 번 감았다 뜨고 웃는다 아무려나 그때의 네가 우는 얼굴이 어떻게 예뻐 보이던지 내가 남자면 당장에 홀리겠더라 에그, 그런 소리만 하시지 하고 영채가 손으로 병국의 무릎을 때린다 얘, 잠깐 서울 들러가자 에그, 싫어요 누가 보면 어쩌나 서울서는 지금 네가 죽은 줄 알겠구나 그 이영식 씨인가 한 이도 아마 그럴 테지요 실상 죽었으니까 누가? 내가? 왜? 그때 나는 벌써 죽지 않았어요 언니께서 얼굴을 씻어 주실 때 그러고 부활을 했구나 암, 부활이지 참, 언니 아니더면 꼭 죽었어요 벌써 다 썩어졌겠네 썩도록 붙어있나? 그러면 어쩌고? 고기가 다 뜯어먹고 말지 그렇게 큰 것을 고기가 다 어떻게 먹어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병욱은 얘, 네가 처음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니? 웬 일본 여자가 이렇게 조선말을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 했지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퍽 활발한 여자다 했지요 그러고 너 그때 먹은 것이 그게 무엇인지 아니? 난 몰라서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라서 언니 잡수시는 것을 가만히 보았지요 내 아예 그런 줄 알았다 그것은 서양 음식인데 샌드위치라는 것이야 꽤 만나지? 음... 하고 고개를 까딱하며 샌드위치 하고 발음이 분명하게 애운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예의 소리와 넓은 플랫톰에 울리는 남학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퍽 소여하게 들린다 도예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에 그 나라가 잘 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세마치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 틈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릴 망정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30여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톰의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의 영체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톰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돌아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 아니하여 한다 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새 여보 그런데 좀 만나보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요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어?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영이 알지요? 선영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영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이번엔 혼인해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다 미국들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만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영이가 탔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선영은 하인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애 고개를 숙여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송이는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 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 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에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영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로 올라왔다 영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할인 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우돗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체 둘 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 번 둘러보며 영체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니 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디다 그려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 벌써 종 흔드는 소리가 나고 사연하라 고기겠뉴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어디서 만세! 이영식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영식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 밖으로 얼른 한다 그것은 모두 두루마기의 파나마 쓴 패였다 병욱은 아까 선영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영의 지압인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체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며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병욱은 영체의 손을 쥐며 예! 울지 말아라! 울기는 왜 오냐? 모르겠어요! 하고 눈물을 씻으며 지어서 웃는다 용산을 지난 뒤에 병욱은 선영을 찾아갔다 선영은 병욱의 손을 잡으며 이게 웬일이에요? 동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신다고요? 네! 편지를 하여 들을 것인데 동경 계신지 어디 계신지 계신 데를 알아야죠 나는 아까 남대문에서 우연히 경혜씨를 만나서 그래서 이 차에 타시는 줄 알았지 하고 마주 앉은 신사에게 인사를 한다 신사가 담내하면서 앉기를 권한다 10여 년 영체로 하여금 고조를 지키게 한 형식이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귀에 있는 대로 형식을 관찰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